뭔데요? 뭐야? 하이 비치즈! 나는 수호! 나는 동훈! 날라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 나는 모멘템 예술! 하이 비치즈! 안녕! 머리를 굉장히 컬러풀하게 하고 왔네? 네, 검색했어요, 좀. 어때요? 동훈 부모님은 약간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저건 약간 학교에서 제일 셋이 나는데 옆에 가면 안 될 것 같으네. 그냥 안 될 것 같으네. 싫어해요, 싫어해요. 나는 이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에다가 인기도 엄청 많고 남자들 맨날 맨날 고백하는 그런 여자애! 와, 진짜. 진짜. 그렇지? 되고 싶구나, 그렇게. 맞아! 피치스쿨에서는 너가 되고 싶은 게 모든 게 될 수 있어! 피치스쿨에 가입하려면 구독을 누르면 돼! 끄덕끄덕! 오늘 볼 거는 그런데 피치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타입에 웃긴 디톡이에요. 혹시 여기서 당신은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또 그런 종류가... 그거 저 벌써 여기서 한 15번 한 것 같거든요. 이제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방에서 누가 제일 더티마인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쪽이죠, 나. 어때, 동훈이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정답은 틀렸어요. 정답은 바로 피치 여러분이에요! 나보다 더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해버리기 위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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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일이야?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가자! 가스의 점? 어떡해! 뭔가 펑! 나를... 뭐야? 기분이 좋은 거야? 갑자기? 기분 더러워졌어, 갑자기. 뭔가 기분 좋았는데... 근데 저게 공감이 되니? 저거? 아, 근데 시원하긴 하시겠네. 나는 공감은 될 것 같아.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뭐야? 뭐야? 형체만 보이게 해주는 필터야. 귀엽다. 그치? 다 안 벗으셨네. 강아지가 뛰어다녔나? 더 안 벗으셨네. 너무 귀엽다, 이거. 그치 강아지 좀 봐 한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넓어? 강아지네, 강아지. 강아지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강아지일 수밖에 없어. 자기소개 이거 대박이야! 오! 왜 이렇게 잘 타? 아, 뭘 이렇게. 뭐! 아, 뭐야. 아니, 왜. 찢고 있어? 아, 빨리 그해지러 가야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낙 떨어지러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가서 봐야되는 거 아니야? 노야지. is delicious, of course, but what if we replace the chocolate? 하... chocolate fountain with blowing chocolate is delicious, of course, but what if we replace the chocolate? 음... 이게 뭘까? 용과인가? 용과? 붉은 프루트 맛있죠, 여러분? 그런 것 같네요. 음... 부담 뭐야? 한 번만 알려주세요. 나도 몰라. 힌트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여러분과 같이 BRUSH의 17.78cm 27.78cm이면? 이게 몇cm이지? 발이 진짜 크다 막 그런 거 있으면 넣고 싶지 않아요? 막... 뭘 넣어? 막 물 빠지는 데 가면 손 이렇게 대고 막고 싶지 않나? 맞아, 목욕탕 이런 데 가면 목욕탕 이런 데 가면 한 번 막아보고 싶지 않나? 음, 막고 싶다고 하네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만한 걸 원래 쓰고 있어. 오빠! 응? 이거 뭐야? 어느 소리에서 쟤 쓰실 때 버려. 어, 근데 손에 그게 뭐야? 손? 너무 세다. 아니, 손은 저기 뭐라고 하는데? 저거? 저거 로션 묻은 거 아니야? 로션? 나는 이제 물티슈를 많이 쓰거든요, 되게 많이 써. 휴지를 잘 안 써. 근데 이제 가끔씩 물티슈를... 손 무슨 짓을... 아니, 평소에요, 평소에. 아, 그렇지, 그렇지. 물티슈 되게 많이 쓰는데 물티슈 쓰다가 갑자기 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손에 물기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쪼가리가 붙을 때가 있어. 아... 그러네. 방금 그 영상도... 그래가지고... 그러네. 아마 그게 아닐까, 약간. 아하하하! 뭐야? 뭐야, 똑같다. 이거 신기해. 아, 이거 진짜 잘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니티 탈퇴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네도 아마 지금 마이크 가까이 되면 그런 느낌이 나을 거야? 한번 해봐. 어디가. 마지막에 저oshing, 대화는 다 좀 갖다 만들어서 저는... 내 기존하셨고요. 내 기존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깜짝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아... 암 왜. 또 보여주네? 이거 있는데... 먹을 걸로 장난 치면 안 되는데. 이게 버섯 ASMR 유튜버 맞죠? 그 사내에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버섯 찾아가지고 버섯 만지는 소리 들려주는 유튜버 진짜 신기하죠? 살자 살자 이렇습니다 아 나 근데 진짜 두고두고 옛날에 처음 누나가 보여줬을 때 같이 할래 그때 생각이 떠나지 않아 수호가 순수함을 잃었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죠 안 몸꾸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동훈이는 아 나는 괜찮아 너 아직 순수해? 아직 순수한 거 같아 아직까지는 소위가 없었습니까? 소위가 정말 굉장한 눈꼽이 들어있나 저 정도면 저기 올라서 가지고 이를 보신 게 아닐까요? 가스가 무게가 나거나 적게? 안 나가죠 같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 같이? 나는 어저께 밥 먹고 라면도 끓여서 또 먹었는데 아 안 먹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말하셔도 돼요 밥을 먹고 라면도 또 먹었어요 제가 먹고 나니까 2kg 플러스가 됐어 많이 드셨네 그러면 89 9월 만일 BORP 와... 서로 알아본 것도 신기한데 여자인 내가 봤을 땐 둘 다 여자가 생겼는데 순식간에 알아맞히네 근데 또 여자 목소리가 엄청 달래 가는 목소리를 혹시 할 수 있어? 여자 목소리? 못해요 워낙에 또 굵으니까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저런? 저렇게 돼? 갑자기 움직임이 바뀌어? 무슨 소리야, 움직임이 뭘 본 거야? 움직임이 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어? 남녀가 있는 건가? 아니, 아닌가? 저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타이밍이 장난 아니에요 절묘하네 둘이 지금 뭘 본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하나도 모르겠네,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인형이 계속 못 가면 고장 날까 봐 터진다 등장 거짓말 잘 못 해가지고 오,과 이 twist 신기하다 아,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약간 이런게 좀 쓸데없는 것 이런 거에 좀 잘 터져 아 오오 you have failed this city 아 한발 싸워버렸네 okay guys get ready get ready kt what's our sharding note 아 아 오 노래 잘한다 실력자들이 또 저렇게 하니까 재밌는데? 오 노래 진짜 잘한다 저분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돼? 언제까지? 밈피니티야 밈피니티에서 평생 고통받겠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 자기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거 수업 한 대 맞을래? 동행에서? 알아, 나 칫솔 마라 응? 뭐 하는 거야? 뭐 한 거지? 이해 못 했어 이해 못 했다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열 친구 없는 거야 진짜 DM을 보냈잖아 아 네 DM으로 내 공이 불러가 버렸구나 그랬더니 여자가 공을 잡아서 찢었어 칼같이 철벽 쳤네 저런 또 수법은 처음 보네, 사회에서 한번 써봐 먹힐 수도 있지,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절대 안 먹힐 거 같아 김치 약간 김치 사진 보내고 어? 김치 떨어졌다 오늘 김치가 너네 집으로 가봐 김치들이 나쁘지 않다 아 근데 머릿속에 남긴 하겠네요 뭐 키가 클 수도 있고 마음이 클 수도 있고 누나는 뭐가 큰 게 좋아요? 심장의 킹단 심장이요? 심장 같은 소리 하시네요 진짜 심장의 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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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진짜 괴롭다는데 엄청 아프대요 오래 못 걷고 그래서 평발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박지성도 평발이다 이 소리 진짜 죽을 때까지 듣는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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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프겠다 그니까 비교 대상이 하필 박지성이야 그래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름다운 설정 이볐 비교에 현재 하필치 에이피치 나피치 가위피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